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유인이예요 오늘 먹을 것은 청포도 코리아 젤리에요 저번에 거봉젤리 먹방을 했는데 엄청 맛있어서 이번에는 청포도 코리아 젤리를 먹방하려고 해요 그리고 옆에는 레모네이드와 색소로 직접 만든 빨간 젤리 그리고 눈알 젤리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요 치료感 이 치킨은 치킨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해요 치킨을 준비했어요 치킨을 넣고 치킨을 넣어서 치킨을 넣을 수 있어요 플레임 아멘 배추 소금 탕수육 치즈가 더 맛있엉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기름당 새콤달콤 오징어 맛있다 맛있다 밥 맛있다 그랬어 과일 두가지 소스 탕후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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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눈알 젤리 한 번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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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아, 너무 맛있다. 김치. 김치. 알아듣네. 난 빼앗기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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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무 잘 먹었어요 나는 항상 맛있게 먹으러 간다 내가 더 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내 면을 먹으러 왔어요 내가 먹으러 왔다 나는 맥주하고 내가 먹으러 왔다 나는 이렇게 먹으러 왔다 만두 낙지 딸기맛 정말 잘 먹었습니다 거봉젤리랑 식감이 똑같아요 거봉젤리가 좀 더 단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안달아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 먹방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